하나님 말씀 10편 35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35편 11절입니다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의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5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본문인 이 10편 35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런 때에 그런 시절을 배경으로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한 그런 상태였고요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원수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모함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다윗은요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권경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그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윗에게 전부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문제와 사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모든 환란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또 우리가 겪을 그 모든 문제까지도 다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 또다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기를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위협하던 사울이나 또 원수들의 도전은 집요하고 강력했어요 그러나 비록 원수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집요하게 자신을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절대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와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하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과 싸워야 될 것을 세상과 싸워야 될 것을 나 자신과 싸워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싸움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윗처럼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와 싸워주시고 힘이 없고 어려울 때에 다윗을 도와준 것을 이 다윗은 체험했던 거예요 그 체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공경에 처해 있잖아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닥쳐오는 두려움에 또 위기와 공경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참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도로잡아가기 위한 군대들이 뒤쫓아오고 있었잖아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운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보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을 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광약길로 또 가난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린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가만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로마스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누가 우리를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최고로 위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우리 앞에는 내가 가는 앞길에는 어떤 대적도 있을 수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생업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모함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악의 무리들로 뭉쳐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이 다윗이 한 일은요 이들과 함께 이들을 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바로 중보 기도죠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런 중보 기도를 들으면서요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히려 이 원수들을 위해서요 더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중보 기도를 세밀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말씀 기억하지 못하셔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 기도는 항상 나에게 돌아온다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까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드린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중보 기도가 기도의 대상자들 상대에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도 응답되어지고요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상대에게 응답되든지 아니면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와서 내게 응답되든지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민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대로 분명히 나의 현장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혹시 우리를 모함한다거나 또 괴롭히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대에게 아니면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왔다고 다위처럼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잡고요 오늘도 중보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새생명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집중해서 또 특별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디데이가 23일 30일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주일 16일부터 등록하고 또 개수하면서요 6월 6일 주일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23일 30일 주일 오시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도했어요 6월 6일 주일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교회화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태신자 필요 채우기 기도 제목 가지고 태신자들을 또 전도 대상자들을 살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태신자와 좋은 만남 갖기입니다 계속해서 간격을 좁히면서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출발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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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